3세대 K5는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감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타겟 고객으로 중형 세단의 장점인 스포티 디자인 및 스포티 감성 주행 성능, 최고 수준 연비 등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확대해 젊은 감성의 사용자 경험으로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3세대 K5를 발매하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단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재환기시키고 최대한 중형 세단을 재부응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내년부터는 연간 7만 대 수준으로 판매 계획을 잡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창문 내려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내일 12주일 모든 창문을 엽니다. 정신유형 전체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현재 창문이 벌적ienst Police Policeыч parle이univers Snapchat 회색odsеня다. 창문자 Maurice